롱상필 인형 롱상필 봉상필 제이야 봉상필 왜그래? 제이야 지금까지 완벽하게 날 속여? 제이야 야 봉상필! 아아, 아아, 아아! 아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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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! 아아, 아아! 아아, 아아!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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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아, 제이야. 미안해. 내가 미안해. 봉상필. 잠깐 얘기 좀 해. 어, 니들은 편하게 볼 일들 봐. 이래, 이래다 큰 싸움 나는 거 아이가? 아, 그래 가. 왜 안 올라와. 제이야. 우리 엄마 돌아오게 해줘서 고마워. 봉상필. 미안해, 제이야. 의아노. 저 두 사람 사이에 네가 낄 틈이 전혀 안 보인다. 지금까지와는 완전 다른 방식으로 사람 속을 뒤집어놨네. 네도 알거든. 내 팔자에 변호사 매제하는 모습. 걱정 마라. 오빠가 설마 네 처녀 계시면 안 되겠나? 너나 잘하세요, 응? 나는 여자답게 내 일로 인정을 받을 거야. 어? 이 무벅할 거야. 빡! 금자 멋지다. 빡빡빡. 깜빡했다. 니 여자였구나. 뮤직비디오에서 이 곡을